안녕하세요. 제2의 분양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에 들어서는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 아파트 청약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일군 브랜드이며 후분양 아파트로서 분양가가 저렴하여 안전 마진까지 챙길 수 있어 조건되시는 분들께서는 청약 도전하시어 큰 만족 가져가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네 지축지구 B-5블록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 세계동 단일평형대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 3개 타입 총 331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일반 분양 물량은 278세대입니다. 고양시내 서울 최인적 입지로서 3호선 지축역이 반경 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며 지축지구에서 창릉천 하나만 건너면 은평뉴타운 즉 서울이 나오죠. 그리고 삼성로, 통일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광역교통이동망이 우수합니다. 더욱이 지축역에서 지하철로 두정거장 가면 향후 GTX-A 노선인 연신내역이 2024년 개통 예정으로 강남권 쾌속 이동이 가능하여 그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지축초, 지축중, 23년 예정인 가칭, 지축2초 등 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학생권이며 창릉천과 북한산, 오송산 등 풍부한 녹지환경과 자연조망을 누릴 수 있고 스타필드 고양점, 은평선목병원, 롯데모리 차로 10분 거리이기에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101동부터 103동까지 전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하여 우수한 체감과 조망권을 확보하였으며 지상 주차장이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세대 국민평형대의 84제곱미터로 84A와 B타입은 판상형의 4베이 구조이며 C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평면 설계하였습니다. 2편안세상 지축 센턴가드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6월 23일 특별공급, 24일 1순위 청약, 27일 2순위 청약, 7월 1일 당첨자 발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정당계약, 입주 예정 22년 10월로 확인되며 분양가는 84A타입은 5억 9500만원대부터 84B타입은 6억 1000만원대부터 84C타입은 5억 8900만원대로부터 확인되며 발코니 확장비는 약 78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10%, 장금 80%로 진행되며 계약금과 중도금은 잔합하셔야 하니 자금계약시 2점 유념하시길 바라며 당첨일부터 전매제한 8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거주의무는 최초 입주일 가능일로부터 5년, 재당첨 제한은 10년간입니다. 수도권 거주자 청약통장 2년 이상,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세대주라면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 우선순위는 고양시 1년 이상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 50% 공급되고 청약 가점제로 100% 선정되어 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이편세상지축센턴가든 홈페이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청약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2의 분양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